다음에는 새 연습실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빠밤! 여기 뭐야? 이거 진짠데? 들어가서 저희가 JYP 신사옥을 차근차근히 좀 알아보고 오늘 JYP 고속고속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 4대 언론 데프콘TV에서 오늘 특별히 함께할 겁니다. 상당히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4대 언론과 함께하는 아이돌 언론 여름방학 특집 제피!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계시죠?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암요. 암요. 진영이 형한테 대기해서 두 동생들 왔다고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같은 셀럽끼리 너무 박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예? 약속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망고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저기... JYP. 왜? 안 되겠네, 벌써. 이 더운 날 손풍기로 지금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에어컨 나오는데? 에어컨 나오는데? 아... 좀 춥지 않아요? 사장님도 자주 뵙습니까? 네, 자주 뵙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렇죠? 혹시 수지 씨 제기하게 했잖아요. 수지 씨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못 봤으니까. 오늘 트와이스나 좀 보셨어요? 저는... 사장님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니까 뭐... 저희가 대신 좀 전해 드릴게요. 쾌적합니다. 아, 그런 거 말고. 합시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직설적으로 뭐. 연봉 제격 잘 됐어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일단 그러면 저희가 위에 가서 데스크 직원분들이 너무 친절했다.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잘합니다. 그럼 Have a nice day. 제가 연봉 얘기를 잘 해 보겠습니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